자 여러분 오늘은 281쪽부터 하겠습니다. 각종 등기차, 특별조차 있죠? 각종 등기, 특별조차.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하고 설정등기 등기부상의 명기가 올라오면 그 등기사항에 대해서 일부를 고치거나 전부를 소멸하거나 소멸은 표제부는 몇이 등기고 갚고나을구는 뭐예요? 갚고나을구는 말수등기하고 변경, 경정, 말수등기, 가등기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281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핵심 빈출지문 이렇게 나오는데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2개월 이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요. 우리 등기법에는 1하고 3하고 5뿐이었습니다. 2는 짝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지적은, 지적은 뭐예요? 자 중앙지적위원회의 뭐예요? 그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에요. 그러니까 2자가 나오는데 뒤에 연자가 나와야 돼요. 등기는 뭐예요? 아예 2자는 없는 거고 지적은 뭐예요? 연자가 나오지 않으면 2년 아니면 무조건 2자는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축적변경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의신청 1개월이죠? 다 1번부터 5번까지 3번이 답이고 1자 나오는 거 있죠? 2자 나오는 거 있죠? 2개월 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날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뭐예요?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다. 그게 3번이 틀렸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문제 갑 건물에만 저당권 있죠? 그리고 우리 합병 얘기예요. 합병은 일단 기본적으로 합병 가능한 거, 등기법에서 합병 가능한 거 문제 나오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용익물권 임차권은 합병이 가능해요. 뭔 가능하다? 용익물권 임차권 가능해요. 두 번째, 저당권이 나오면, 자 A땅하고 뭐라고? A땅하고 B땅하고 같이 저당권이 돼 있는데, 이게 창설적 공동 저당이에요. 등기 원인 연월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거만 합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토지에 신탁등기 그러니까 일단 갑 건물에만 저당권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4번 맞춰, 지금 방금 얘기했죠? 모든 토지에 동그라미 치고, 모든 토지에 신탁등기가 있는 건 합병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넘겨보시면 어디에, 여러분 거기 282페이지 9번 문제를 보시면 말초되는 등기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초등기와 말초등기를 허용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을한테 뭐예요? 채무를 이행해야 돼요. 그래서 채무리하고 적법하게 말초되지, 무슨 뭐예요? 억가심정인지 누가 뭐예요? 누가 이 저당권을 2번, 1번 저당권을 뭐 해버렸어요? 저당권을 말초등기 해버렸어요. 억울하게 말초등기 했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3번에서 이 말초등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2번 뭐예요? 2번, 말초등기를 또 뭐하는, 이 말소하는 그런 뭐예요? 그런 규정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초등기, 말초등기 하지 말고 3번 뭐예요? 억울하게 말초등기 했으니까 1번 무슨 등기 하라는 얘기예요. 1번, 회복등기하고 부등기와 똑같이 뭐예요? 억울하게 말초등기를 1번 그대로 재현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말소회복등기예요. 그래서 말소회복등기는 회복등기 순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등기와 동일한 순위로 1번으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나라 말소등기 종류에는 뭐예요? 제한이 없지만 말소등기를 또 말소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13번에 확정 판결에서 등기말소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해서 이해가 있을 때는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상의 1번에서 소유권자가 합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갑에서 1번 이전등기로 통...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 의리라는 사람이 당연히 뭐예요? 1번 저답권을 설정했습니다. 병한테.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 뭐예요? 그러면 갑이 주의의 도움을 얻어서 2등기 말소 신청할 때 이 병이 얘한테 돈 벌였으니까 이해관계죠? 그러면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가 있으면 2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사하는데 승낙 안 해주죠? 그럼 소송하는 거예요. 당연히 갑이 예컨대 절대 무혜니까 2등기 뭐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판결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얘기예요. 승낙서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말사한다. 그래서 13번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6번 문제 보시면 소유권이전 청구권이 정지조건부.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일단 뭐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청체.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가청체. 가등기는 청구권 대면 한다. 이 청구권은 뭐예요? 치읏이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다. 가청체와. 이 청구권이 3개 있어요. 권식이다. 권식이. 권식이 뭐예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청구권. 권리의 뭐라고? 설정. 그 다음에 이전. 그 다음에 뭐예요? 아, 설정 이전 변경. 그 다음에 소멸청구권. 자, 예를 들어서 이 등기목적 몇 개 중에 4가지 중에 빠진 게 있죠? 그게 보존하고 뭐예요? 보존하고 처분제한은 청구권이 안 생겨요. 가등기를 못해요. 자, 이래서 권식이. 그 다음에 시기부. 시기부 뭐예요? 정지조건부 청구권이에요. 반대로 뭐라고? 종기를 했든가. 그 다음에 해제조건부는 가등기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타.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죠? 기타. 장래 뭐라고?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에요. 자, 장래 확정될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그 청구권이 정지조건부. 자,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다. 당에 있고. 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7번에 근조당권의 채권 변경 있죠? 변경 청구권. 그것도 가능해요, 당연히. 그 다음에 18번에 거기. 장래 확정될 청구권. 있다, 있다. 자, 방금 얘기했죠? 22번 문제. 보조등기는 뭐 할 수 없다고? 자, 설정, 이전, 변경, 소물청구권이니까. 이 소유권 보조등기는. 이 소유권 보조등기는.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가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25분 있죠? 25분. 자, 25분.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가 감유등기라든가 가처분. 가처분 등기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촉닥등기예요. 촉닥등기인데, 만약에 가처분 뒤에 뭐가 나오면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써있으면 이게 단순하게 외우셔야 돼요.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명단이에요. 명단. 단독시청입니다. 가처분. 가당기 가처분 명령은 단독신청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가처분 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당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건 단독신청이다. 자, 뭐라고 외지하고 가가처분 명단. 가처분 명령은 명단. 가처분 명령은 명단. 촉닥이 아니라니까.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촉닥이 아니라니까. 가처분 등기가 촉닥이. 가처분 명령은 명단독. 명령이 뭐예요? 명단, 명단. 이렇게 외웁니다. 자, 다음 편에 넘겨보시면 어디에 22법 문제는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경우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은 법원에 신청한다. 절대 우리나라는 이 등기법은 소재지. 항상 뭐라고 소재지가 나와야 돼. 소재지. 뭐가 나오면 소재지 나와야지.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주소지란 말 나오면 항상 뭐라고 소재지 관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소재지 관할해요. 자, 부동산 소재지라고 나와야지. 항상 부동산 소재지예요. 자, 그 그쵸. 의무자니, 권리자니 뭐예요? 주소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뭐라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이렇게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자, 무슨 법은 그렇다고? 등기법에서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고? 자,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도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에요. 부동산 소재지예요. 자, 임대인의 주소지 말단전이기예요. 부동산 소재지단이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가등기 목적의 소유권의 가등기의 제3자이 된 경우요. 가등기의 한 본등기 신청의 의무자는 제3자가 아니라 가등기 시의 의무자가 본등기할 때의 의무자입니다. 자, 이럴 때는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부정된 게 가비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가비라는 아저씨가 조카한테 네가 시험에 할게. 그래서 나한테 자격증 빌려주면 집주겠다고 정주조건부 청원권이죠? 그래서 이게 소유권 이전 청원권의 뭐예요? 청원권의 무슨 등기예요? 가등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뉘게 가등기 이후에 자, 이 3자한테 가비부동산을 처분했어요. 처분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가등기는 본등기가 아니에요. 종국등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등기는 대항제 회력이 그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물권면도와 상관이 없는 예비등기입니다. 나중에 시험에 합격해서 이렇게 본등기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본등기 할 때 본등기 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이 제3자한테 대항력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가등기 시의무자가 본등기 할 때 의무자예요. 다만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하면 뭐예요? 이 본등기가 가등기 순위를 따르니까 순위가 2번이고 3번이죠?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무자는 뭐예요? 자, 이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공동위청이니까 누가 가등기 시의무자 가비단이죠. 그래서 자, 거기 28번은 뭐예요? 제3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하나의 가등기 자, 가등기 여러 사람의 가등기 걸리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 걸리자가 자기 가등기 지분 나오죠? 그랬더니 그래서 자, 뭐라고 왜요? 라고 그랬어요? 자기 뭐라고? 지분만의 이 지분만의 뭐예요? 안 되는 게 뭐예요? 보상 없다. 자, 부일용 조소지 부일용 조소지 자기 지분만의 뭐예요? 보상 없다. 왜 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지분만의 단어가 나오면 보존하고 뭐만 안 되는 거예요? 상속만 안 돼요. 근데 거기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자, 31번의 두 번째 줄에 가등기 자기의 가등기 지분의 본등기 본등기 나오죠? 본등기 보상 없다. 라는데 여기 본등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보하고 상자지 본 자는 아니죠? 이건 가능하다.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 아니고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다.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31번에는 31번에 거기 밑에 오타가 있네요. 거기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지분만의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고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31번에 뭐라고 거기 해설에는 없다가 아니라 그걸 문제를 그대로 옮겨놨는데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 라고 고쳐야 됩니다. 자, 자기 지분만의 보상 보존하고 상속만 안 되지 뭐는 가능하다? 본등기는 가능하다. 고치세요. 31페이지 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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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32번은 당연히 뭐예요? 자, 우리가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이죠? 만약에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가등기 권리자가 ABC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가등기 권리자는 한마디로 총권 때문에 한 거니까 채권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유물 보존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 병이 자, 이렇게 갑을 병이 뭐예요? 몇 사람이? 이 세 사람이 뭐예요? 바다를 매립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자, 대장하고 미등기 등기를 안 해도 일단 소유권을 3분의 1씩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소유권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유권자니까 이 공유물을 보존하려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보존 등기를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 가등기권자는 뭐가 아니니까 절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자기 것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뭐래요? 본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 32번의 전부에 대해서 한 사람이 전을 위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없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285페이지 보시면 거기 33번 문제가 지상권 설정 청원권에 가등기한 본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물건 5개 중에 물건 5개 중에 소유권,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저당권 이 저당권은 이 저당권은 뭐예요? 자,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이 가능해요. 그런데 소유권도 자, 자기 부동산을 뭐예요? 점유하여 소유권자가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소유권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공유가 아닌다면 소유권자가 두 사람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소유권을 팔아버리면 새로운 소유권자가 소유권자니까 마찬가지예요. 지상권자도 동일 범위의 지상권자나 자, 특히 전세권자 물론 지옥권자는 약간 뭐예요? 배탈성이 많아 되는데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중복등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개념이 있으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물건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 지상권 뭐예요? 설정 청호권에 무슨 등기가? 청호권에 가등기가 돼 있잖아요. 가등기가 가등기가 돼 있으니까 가등기는 채권이니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본등기하기 전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당의 토지의 저당권 등기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2번 무슨 등기예요? 저당권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만약에 했다 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본등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지상권하고 저당권은 당연히 뭐예요? 얘는 점유하지 않으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말수할 필요가 없다. 뭐가 하나가 그러니까 그렇다? 양립이 가능하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양립을 쓰니까 뭐예요? 자, 가능하다. 자, 그러면 거기 물론 이제 뭐예요? 물론 자, 이게 만약에 저당권이 아니라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라면 이건 양립이 안 되니까 이건 말수해야 되지만 저당권은 말수시킬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거기 34번도 인차권도 뭐예요? 용의권이죠? 물건은 아니지만 용의권 용의권 채권이니까 저당권 말수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거기 35번에 등기관이 소유권 전처원권에 가등기한 본등기했죠?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먹자는 감유나 가처분이 있죠? 35번과 36번과 마찬가지인데 말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어디 등기부상에 이렇게 지금 가등기권자가 만약에 의리다 만약에 가등기권자가 의리예요. 자, 그러면 이 의리라는 가등기권자가 자, A라는 사람이 얘한테 뭐라고 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자,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 돈을 빌렸는데 돈 안 갚으니까 소송하죠? 소송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자, 법원에서 촉탁 들어오는데 이건 가등기는 물건이 아니니까 초유권이 아니니까 그냥 채권이니까 가등기 권리는 채권이니까 2-1번 뭐가 들어왔어요? 감유 들어오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예요? 이 가등기, 해당 가등기 감유 그러면 본등기 하더라도 소송 중이니까 자, 소송 중이니까 뭐예요? 지금 뭘 먼저 하는 거예요? 36번 있죠? 자, 거기 해당 가등기상 줄 치세요. 해당 가등기 두 번째 줄이에요. 36번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먹으려면 감유 등기는 뭐예요? 말 살 수 없다 마찬가지예요. 35번 예컨대 자, 누가 이 의리라는 사람의 아들 뭐예요? 아들 B라고 하는 B군이 나이가 어린 친구 11살 먹은 아닌데 첩고 소인도 아니죠? 이 A라는 사람이 차를 뭐예요? 긁어놨어요. 그래서 고급차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 B사 이 B사 차를 뭐예요? 좀 B차 위자차를 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A가 뭐라고 얘는 형사상 처분을 안 받으니까 부모를 상대로 뭐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뭐예요? 차고차 달라고 소송하죠? 소송 중에 여기다 이제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돈을 빌려준 게 아니니까 가처분이 가처분 가처분 들어가면 이 가처분은 지금 뭐예요? 아무리 얘가 본된 게 안더라도 자 이 가처분은 소송 중이니까 뭐 하지 못한다니까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하려면 가압류 가처분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35번과 36번은 35번과 36번은 뭐예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뭐예요? X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40번 문제 보시면 가등기가 있으면 가등기의 문제는 당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잇는다. 말도 안 돼요. 아무리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 가비라는 사람은 이건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니까 얘가 만약에 시험에 떨어지면 뭐예요? 이 가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으니까 모른 일이에요. 그래서 산부원두가 이 병이라는 제3자한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현재 수입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마찬가지예요. 가압류이 가처분도 가압류가 돼 있어요. 가처분 이후에 이전 능기를 할 수 없다. 발단된 얘기예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왜 임시가야 임시가자. 예비적인 능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번은 뭐예요? 1번 하필 얘기죠? 그래서 하필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그랬어요. 뭐가 나오면 하필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하필 문제가 나오면 자 되는 게 3가지 하나는 용액물건이에요. 자 용액물건 물론 용액물건 중에서 지여권은 승역지 지여권이 되지 요역지 지여권을 합병할 수 없어요. 왜 요역지는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 전부와 일부가 하나니까 승역지가 이제 전부를 쓰고 있다가 합병하면 일부가 되겠죠? 그건 가능해요. 근데 요역지 지여권은 안 된다니까요. 자 용액물건 임차권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토지 하필 대상 모든 토지에 모든 토지에 이 저당권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등기원인과 연월이 동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토지에 신탁등기 있죠? 신탁등기 요 3가지만 합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은 자 하필 등기 신청할 때는 면직이 바뀌니까 그 고치는 대장 첨부가 된다는 지상권 전세권 2번 상권 합병할 수 있고 당연히 4번은 뭐예요? 저당권은 무슨 단어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등기원인 연월이 저당권은 항상 무슨 단어가 등기원인 연월이 등기원인 미 그 연월일 그 연 월일과 뭐가 동일해야 된다고 접수번호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등기했으니까 이 틈새에 합병할 때 다른 다른 뭐예요? 다른 재산의 권리가 끼어들어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건 가능하다 5번은 1개월의 의무 2번을 별표합니다. 그래서 일단 4번이 답이고 2번을 별표하시면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없습니다. 1번에 토지에 지범변경이 있을 때는 부동산 표시비 부동산 표시비 표시 변경이죠? 1개월의 의무 가 있고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 또 토지 표시와 공부가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통집할 경우에 통지받는 날부터 1개월의 표시 변경 해야 된다. 통지받는 날부터 1개월의 표시 변경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2번은 뭐예요? 통지받죠? 불법 통지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등기명인한테 네가 와서 부동산 표시 변경 하라는 얘기예요. 1개월에 기간을 줄게. 안 하면 집권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그래서 무조건 등기관이 집권하는 게 아니라 누가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현재 소유자한테 기간을 주고 안 하면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등기관이 집권으로 표시 변경 집권했죠? 그 내용을 집권했으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일 때는 모두한테 통지하는 게 아니라 그 중 한 사람한테 통지하면 돼요. 그 중 뭐라고? 한 사람한테 통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라고 했으니까 합병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합병할 수 있다. 얘기고 그 다음에 일단 5번은 뭐예요? 대의하면 있다. 구분건물은 여러 개예요. 구분건물이 있고 소유권자가 여러 자리 여러 사람 있죠? 그래서 네 거 하려면 남의 것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의로 해줄 수 있어요. 대의로 했으니까 무조건 대의하면 뭐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하면 있다라고? 대의 나오면 뭐예요? 맨 끝에 뭐라고 있답니다. 다만 없다고 나오는 것은 대의는 패소한 의무자는 대의 신청할 수가 없어요. 패소한 의무자가 승소한 권리자를 대의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건 틀린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넘겨보시면 거기 4번 문제도 합필 얘기죠? 그것도 별표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몇 가지?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만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1번에 가압류 가압류 있죠? 말도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전세권 되죠? 그래요. 3번 저당권 앞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전세권은 무조건 딸릴 거 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은 뭐예요? 저당권 나왔으면 앞에 이제 뭐예요? 모든 토지의 등기원인과 연회를 보시고 그다음에 4번과 5번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A 땅에 A 땅에 지상권이 있고 B 땅에 뭐가 있어요? B 땅에 뭐예요? 지상권이 있죠? 그럼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중복이 안 돼요. 동일 범위에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고 이거는 뭐예요? 합해봤자 이만큼만 지상권 이것도 지상권이죠? 마찬가지예요. 어디도 5번도 만약에 이게 지상권이고 이게 지상권이고 여기가 전세권이 또 마찬가지예요. 서로 뭐가 안 되니까 중복이 안 돼요. 이거 상관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외 없이 용익물권 임차권 나오면 합병할 수 있어요. 다만 뭐만 요역지 지요권은 안 되고 승역지 지요권만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은 거 그랬어요. 일단 건물 구조가 바뀌었다. 건물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시멘트 벽돌이 철근 콘크리트로 바꿨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변경 등기 하기 전에 대장을 첨부해야 돼요. 대장 그래서 우리가 대장을 첨부하는 등기가 대장은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자 소유권 보조 등기 하고 소유권 등기 표제부에 관련돼서는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멸시 등기 할 때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그 다음에 멸시 등기 할 때 소유권 보조 등기 할 때 소유권 등기 할 때 요 4가지 4가지 등기 할 때만 자 뭘 첨부하는 거예요? 대장을 첨부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죠?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면 당연히 바뀐 거니까 등기관이 뭐라고 집권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답이고요. 옳은 게 1번이고요. 거기에 3번의 건물의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언제나 표제부는 자 이 권리변과 아무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주등기 해요. 그 다음에 자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아니 뭐 내가 자 명의자의 표시 변경 내가 뭐예요? 서울 살다가 어디로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울산으로 이사 왔어요. 그 울산 이사 했으면 당연히 뭐예요? 주소지가 바뀌는 거죠? 명의자의 표시가 바뀌는 거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공동이 아니라 뭐라고? 단독이고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그런데 건물 구조가 변경될 때는 종전사항을 말수하지 않는다. 말수시켜야 되겠죠. 시멘트 벽돌이 철군으로 바뀌었으면 벽돌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변경등기는 경자가 고집경자니까 일부가 바뀌는 거죠. 일부 지우죠. 만약에 답에서 뭐예요? 답에서 뭐가 됐으면? 대가 됐으면? 답만 지우면 되죠. 일부를 말수하는 거에요. 일부를 지운다. 일부 말수 등기는 없고요. 전부 말수 등기고 일부를 말수한다. 일부를 지운다. 등기가 아니라 일부를 지운다.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2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90페이지 보시면 7번 문제 등기관의 직권경정등기예요. 직권경정등기는 변경은 경제가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 사이죠?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잘못 썼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데 틀린 거 차고나 유류 유류는 빠뜨린 거예요. 눈물로 짜요. 빠뜨렸다. 빠뜨린 것은 등기관이 가회한 것임을 요한다. 맞고 기존등기와 경정전후의 등기사의 동일성에 있어서요. 맞고 그 다음에 등기상 이해관인 3장였을 때는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지방보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된다. 사후보고 직권으로 경정등기하고 사후에 보고합니다. 자, 경정등기 직권했으니까 등기신청인에게 통제한다. 맞고 그 다음에 8번은 안 해도 되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이 뭐한 것은 틀린 거랬어요. 그럼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조직에 저장할 때 뭐가 된 걸로 본다. 접수된 걸로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동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자, 일단 구분건물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고 자, 일반 단독건물은 일부동산에 일부동산에 뭐라고 일등기기록이에요. 자, 근데 구분건물은 뭐예요? 구분건물은 이 구분건물에 단어 동그라미 치고 항상 뭐예요? 일등기기록 있죠? 일등기기록 이 중간에 뭐예요? 중간에 항상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전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2번에 뭐예요? 2번에 자, 일동건물을 구분한 구분건물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부동그라미 치고 맨 뒤에 뭐라고 한계기록을 사용한다. 맞다. 근데 3번은 뭐예요? 왜 틀렸냐면 아까 봤어요. 문제 한 번 자, 여튼 직권변경등기를 하든 직권변경등기를 하든 자, 두 사람 이상의 소유자가 있을 때는 전원한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통제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 아닌 등기소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전산등기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몇 페이지에 29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다음 말소등기에 관한 사항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뭐라고? 말소등기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말소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등기사항에 그 등기사항이 전부 동그라미 치고 우리가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예요. 등기사항이 뭐라고? 일부가 일부예요. 근데 자, 이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이 뭐라고? 전부를 소명하는 거예요. 전부가 부족한 경우도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확정판결에서 등기를 말살 경우에 아까 한 번 자, 빈출 지문 풀 때 봤어요. 확정판결에서 등기 말살 때 누가 있어요? 이해관계는 있죠? 자, 이해관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다시 보시면 1번 소유권보존등기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2번 이전등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의리라는 사람이 의류에 저당궂는 게 했어요. 그러면 자,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갑이 주위사님의 돈을 받아서 2등기 말소 신청할 때 판결에 의해서 말소 신청할 때 자, 갑이 소송해서 판결에 의해서 말씀하죠? 얘가 연퇴 돈 밀리는 이해관계냐. 얘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말소 등기하고 이건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말소 하겠다. 이게 직권말소. 그래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승낙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족할 때는 말소 등기 자체가 말소 등기 대상은 아니죠. 절대 우리는 회복 등기하는 거지. 말소 등기를 또 말사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신청정부의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나 대항하천 재판 등보를 첨부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말소는 뭐 할 수 있어요? 총괄 수 있어요. 가등기 말소는 공동의 원칙인데 자, 그 가등기 명인이 뭐예요? 가등기 명인이 단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등기 의무자가 할 수도 있고 그 등기상 이해관계도 할 수 있어요. 그 5번 처분금지 가처분의 승수 판결에 의해서 이전 등기 또는 말소 등기 신청할 경우에 가처분위에 경제된 제3점의 등기는 뭐예요? 말소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쓰여있죠? 어, 그래요. 자, 그거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는데 이게 사기강박이에요. 사기강박. 밑법 110초 있죠? 사기강박이에요. 그럼 당연히 등기부상의 1번에서 소유권부전 등기 갑에서 자, 그 다음에 2번 이전 등기 같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기강박 당했는데 이게 단소조항에 선의사님한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니까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자, 공탁금 20% 걸고 가처분을 하면 가처분을 받아갖고 여기다 뭐라고 3번 뭐예요? 처분군이 가처분 등기를 해놔요. 그러면 이 가처분이 돼있는데 이거를 보고 뭐예요? 이 자기 누구한테 을한테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선의가 아니에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여기 단소조항에 선의사님한테 뭐예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 가처분이 안 된 상태에서 의리병한테 팔으면 얘는 뭐예요? 이 등기를 믿고 샀으니까 선의 무과실로 추정하니까 선의사님께 그래서 이렇게 가처분 이후에 이전 등기가 돼있죠? 그러면 갑이 자, 이전 등기를 말씀해달라고 소송해서 뭐예요? 소송소에서 자, 단독으로 했죠? 단독으로 단독신청으로 이 단독신청으로 이 등기하고 뭐예요? 이 등기를 동시에 뭐해달라고 가처분 이후에 이후에 등기도 말씀해달라고 동시에 신청한다는 거죠. 물론 이 가처분 등기는 원래 촉탁으로 말씀해야 되는데 이 법을 개정해서 이때는 뭐예요? 이거 없어지니까 이게 다 없어지는데 가처분이 동그라니 남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지금 이걸 등기관이 뭐한다고 이거 짓고 말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자, 12번은 같고 13번 문제는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틀린 것은 뭐라고 몇 개인가 말소등기에 관해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몇 개인가 그러면 말소등기 말소등기 허용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죠?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없어진 경우에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없었을 때는 멸시된 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소재불명되어 있을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소유권자는 전세계약서와 전세계약서와 전세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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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소재불명된다면 뭐예요? 자, 뭐 한다는 게 공시체고에서 재권 판결 무슨 판결을 받는다고? 재권 판결 권리를 제고하는 재권 판결을 받아요 재권 권리를 제고하는 재권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말사하는 것이지 자, 전세계약서에 전세계약서 있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틀렸어요 일부 등기 일부를 붉은 서러워지는 것은 자, 일부를 붉은 서러워지는 말소 등기가 아닌데 그게 맞아요 왜? 그럼 변경 등기란 경정 등기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는 뭐예요? 하나는 빼야 되겠죠? 다섯 개 중에 그래서 다섯 개 중에 하나는 빼니까 환매의 권리 취득 등기라 했을 때는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예요? 말사한다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자, 틀린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라 했을 때는 자, 거기 그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말사한다 이거 알죠? 그러면 일단 말소 등기관에서 틀린 거를 보게 되면 미음은 뭐라고? 맞는 얘기고 니을도 뭐예요? 니을도 뭐예요? 맞는 얘기니까 답이 몇 개예요? 답은 당연히 뭐예요? 자, 세 개겠죠?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 세 개입니다 세 개만 맞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14번 문제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